딱히 궁금하진 않지만 물어 넌 뭐해 퇴근하고 나서 쉬지 하기는 뭘해 딱히 궁금하진 않아 근데 내일은 뭐해 내일은 늦게 일어나서 운동해 저녁엔 동네 친구하고 약속해 그럼 난 내일 뭐해 내일 뭐하지 걸어볼까 우리 동네 끝까지 이어폰은 집에 두고 나와야지 내일 또 뭐하지 생각하다 보니 괜히 기분 좋아지네 내가 네게 물어본 적 없었어 진짜 눈치가 없었어 내일은 그냥 해 그게 뭐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뭐든 내일은 그냥 사 그게 뭐든 내가 갖고 싶은 거 그게 뭐든 내일은 그냥 와 그게 뭐든 내가 보고 싶은 거 그게 뭐든 내일은 그냥 해 그냥 할래 내일은 그냥 해 그냥 할래 내일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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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울쩍 떠날까 플랜 없이 내일 또 뭐하지 생각하다 보니 괜히 기분 좋아지네 내가 내게 물어본 적 없었어 내일은 그냥 해 그게 뭐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뭐든 내일은 그냥 사 그게 뭐든 내가 갖고 싶은 거 그게 뭐든 내일은 그냥 봐 그게 뭐든 내가 보고 싶은 거 그게 뭐든 내일은 그냥 해 그냥 하라 내일은 그냥 해 그냥 하라 내일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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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봐 그게 뭐래 내가 보고 싶은 거 그게 뭐래 내일은 그냥 해 그냥 하네 내일은 그냥 해 그냥 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